인기 많네. 다 고이다 고이다 못해 썩어버려 빠진 물들이다. 초딩 노래방. 안녕하십니까. 15살 정쿠키입니다. 저랑 맞짱 뜰 새끼는 저한테 바로 와주세요. 귀여워서 안 될게요. 제가 귀여운 건 저도 압니다. 저 울산 주먹킹입니다. 저랑 맞짱 뜰 사람은 저한테 와주세요. 아셨나요? 울산입니다. 여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주먹왕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분 있으면 맞짱을 떠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다들 제 밑으로 보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믿는 사람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니네는 투표권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정치에 관련해서 말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방이죠. 노래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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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라이트워치 왜 방되신 거예요? 제가 시켰습니다. 왜요?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제가 시켰어요. 니 몇 살이세요? 열다섯 살입니다. 이제. 우와 대박. 내 중2입니다. 나야. 당장은 나야. 제가 강퇴하라고 시켰습니다. 왜요? 왜 시켰어? 왜 시켰어? 님한테 관심받으려고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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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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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말 걸어주잖아요. 포켓몬스터 RPG. 방장이 착함. 내 집에서 있을까? 뭐야? 방장님. 방장님. 우리 좋나요? 어떤 놈이 죽여요? PR729님. 어떤 놈이 죽여요? 니 말고. 제가 방장인데요. 방장님. 님이 방장? 제가 방장인데 어떤 놈이 죽이죠? 바로 강퇴해 드릴게요. 님이요. 포켓몬 잡을 건데 죽여요. 아이고 저런. 방탈출. 코로나 시국이라서 옛상으로 방탈출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그 아니라 여러분 탈출하셨나요? 맞췄어요. 역시 코로나라서 다들 인터넷으로 방탈출하는 모습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네네. 방탈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탈출을 해요? 아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언더싼. 오. 여기구나. 띵. 저는 근데 방탈출 고수기 때문에 이런거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고수해요. 제가 지금 1등이거든요. 제가 1등이거든요. 진짜. 제가 1등이에요. 어. 여기 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지울 수 있나요? 그 위에서 아래로 이리로 와야 돼요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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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서 지하로 가야 돼요 2층에서 1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네 그쪽으로 제가 봤는데 덩치찌개장이에요 하쿠와는 어울리지 않는 심약한 성적을 지니신 것 같네요 잘 봐요 뭐 심심 이야기요? 아니 아니 심각하다고요 심각하다고요? 아니요 심각하다고요 심... 심장이 약간... 뭔 소리... 오케이 들어가 2층 3층 왔는데 1층으로 다시 오시면 돼요 뭔 소리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거짓말쟁이 거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예? 그럼 저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뻘짓하는 거예요 ㅋㅋㅋㅋㅋ 아 obe 저분들은 뻘짓하는 거예요?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여보, 어. 거기, 안장에 상호자전팀을 누르고, 2차조차에서. 가세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형이 먼저다. 오, 아, 이거구나. 오케이, 클리어. 다리 건너기. 다리가... 아, 뭐야. 건너다! 거! 아니, 뭔 병... 얘들아, 가만히 있어봐. 다리 좀 한번 건너보게. 아, 모든 사람이 건너오면 승리입니다. 존내리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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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왜 자꾸... 오, 됐다, 됐다. 넘어와. 넘어와. 오케이.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나이스! 오목, 오목이나 될까. 안녕하세요. 오목 고수인데.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능가하는 배타고 세계 알겨드리죠? 혹시 저랑 발로란트 스킨빵 하실? 발로란트 칼스킨 아 고고!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타고라고 합니다 전 파파고라고 합니다 아 배타고! 제가 9호고요 음... 그쪽은 9호 같은 거 없죠? 저는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최신형이라서 아... 아 내가 노란색이구나 오케이 여기 뒀다 상대를 방심하기 위해 잠깐만... 뭐야? 아니... 니 뭐예요? 방심을 유도하는... 잠깐만 저희 계약서 쓰고 가죠? 이 판을 지는 사람은 이기는 승자에게 발로란트 칼스킨을 줄 것이다 빨리 3만원? 오케이 확인, 확인, 오케이 뭐야? 아 내가 초록색이구나 아 제가 오목 진짜 고수 중에 삽 고수인데 아 제가 인생 살면서 오목을 15년 뒀어요 저는 꿈속에서도 오목을 두고 생일선물로 오목을 받고 오목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아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오목 국가대표라서 이겼다 아이고, 이겨버렸다 좋네 좀 심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뭡니까? 왜 여기다 뒀어요? 한 판 더? 한 판 더? 자, 이거는 실수로 여기 둔 거죠? 네네 원래 여기다 둘려고 했었는데 음... 그쵸, 그쵸 판단됐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하죠, 다시 이게 진짜 판 음... 오목 그렇게 두는 거 아닌데 음... 아, 오목 그렇게 두는 거 아닌데 아, 이어갔어야 됐는데 아, 일단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저기요 오목 그냥 완전 초본데요? 봐둔 걸 잘해서 봐둔... 아, 봐둔... 구멍엔... 구멍엔 소질이 없어요 아이, 잠깐만 스킨 주세요 쓰... 진짜 집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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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막았다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음... 여기다 두면 애가 여기다 둡니까 여기! 끝났다 띵 띵 하하핳 하하핳 하핳 저기요? 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하하 헤프하핳 빨리 두세요 나... 하하핳 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네 상대가 안되는데 혹시 위에 선배님이나 사부님 그런 분 없나요? 저는 이제 녹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스킨을 받는게 맞죠? 네 근데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니라 상대가 안되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니 상대가 전혀 안되요 1카드 1카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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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 예스 나이스 3개 나이스 나이스 4개 갑자기 개떡상 나이스 아 뭐야 아니 바꾸기를 하나씩 다 갖고 있네 우리 구가 많아 이겼다 이겼다 4개 먹어 2배로 먹어 4개 2개 먹어 아 이거 좋은데 환상해 볼까 둘 다 한장이네 으잇 으잇 먹어 안 돼 오오오 개 나는 개 카드를 아는데 이것만 안 넣으면 되겠네 13개 13개 어이가 없겠다 하하하하